아무역 법령하려 아무역 법령을 했고, 법사라는 어떤가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법사부를 했냐고, 그 앞에 부처님이 법사들에게 수기를 내렸습니다. 수기를 왜 내려놓냐고, 부처님이 지금까지는 성군영각은 승부를 못한다고 했지만, 법안에 들어와서는 승부를 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리굴이 기뻐, 복령정자가 가슴이 기뻐, 복령이 기뻐, 아나울라가 기뻐에 강응을 해서 나래들은 나래의 부처가 되죠.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고, 법박영을 해야 됩니다. 법박영을 하는 사람을 법사라고, 굳이 법박영만이 아닙니다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법사라고, 법사는 이러한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 이런 게 법사품 있지요? 법사품이 끝나고, 이제 견고타품으로 들어갑니다. 과경 28품에 거의 초반이 지났어요. 알겠습니다. 초반이 지났으면 이제 중반에 들어왔습니다. 말 그대로 견고타품에 들어왔습니다. 견고타품에 들어와서 뭐가 틀려지나 하냐면, 법학영에서는 설법을 두 군데에서 한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한다 그랬죠? 기삼굴산, 영친산에서 하고, 그 다음에 허공에서 법회를 두 군데에서 하는데, 영친산에서 하고 허공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두 군데의 법퍼를 세 번에 나누어서 합니다. 그거를 전 영친산에, 저품부터 법사품까지, 그 다음에 토공핵, 지금 하는 견고타품에서부터, 실력품, 이시비, 총루품까지, 그 다음에 다시 영친산으로 돌아갑니다. 여강고살, 검사품, 이십삼에서부터, 고원고살, 검박품, 이십팔까지. 이거를 법학위에서 말하는 이처삼해라고 합니다. 이처삼해 말은 수도 없이 들었죠? 됐던 여러분들한테 이처삼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하냐 하니까, 머릿속에 정립이 안되있어. 왜 머릿속에 정립이 안되있냐 하니까, 너무 세상이 바빠요. 복잡해. 이것저것 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정립이 안되있어. 근데,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지켜야 될 것은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존경을 해야 돼. 당연한거지. 반대로 부모는 자식을 보살펴 줘야 돼. 당연한거지. 백성은 임금을 존경을 하고 임금 말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임금은 백성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보살겨야 되는 겁니다. 이 당렬한 것이 무너져가는 현실입니다. 왜? 법학영을 한다라고 하면서 법학영을 몰라. 그죠? 나는 법학영을 하는데 법학영이 몰라. 그러면서 법학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처님한테 공덕을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왜 부처님이 내한테 공덕을 줘야 되는지를 몰라요. 자식이 부모한테 부처님한테 용돈 줘 뭐 해줘 라고 하죠. 근데 그게 왜 부모가 자식한테 그렇게 해줘야 되는지를 몰라. 자식이니까 해줘야 되는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식은 부모를 존중하고 존중해야 돼. 부모 말을 들어야 돼. 옆집 아저씨 말은 안 들어도 부모 말은 들어요. 근데 세상이 매내가니까 부모 말을 듣는 것보다 옆집 아저씨 말을 더 잘 듣네. 안 그래요? 택배아저씨는 반기는데 아빠 문제는 안 반겨. 택배아저씨는 일정하면 얼른 튀어나가는데. 그죠? 와 택배아저씨는 반겨는데 아빠가 왔다 그러면 아무도 문 열고 안 나와. 엄마가 밥먹으라고 하고 올라와서 밥을 먹는데 엄마가 밥 차리는 건 도와줄 생각을 안해 왜 엄마니까 그렇게 해야지 아빠니까 그렇게 해야지 반대로 자식이니까 부모한테 해야 될 게 있겠지요 나는 법학의 행자니까 부처님한테 당연히 공독을 받아야 돼 그죠 반대로 부처님 입장에서는 너는 법학의 행자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돼 그래 해야 법학의 행자라고 법을 모르는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습니까 총을 담을 줄 모르는 군인이 있습니까 백가에다가 들리지만 총을 한 번 더 잡아보지 않은 군인이 있어요 일반 시민을 지키지 않는 경찰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법학행을 모르는 법학행의 행자들은 있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법학행에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2003회야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그죠 3회가 뭐라고요 눈 많이 치면 곤란하지 법학행을 부처님이 말년에 영치산에서 설법을 했지요 근데 법학행을 설법을 쭉 들어서 보면 허공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장소가 영치산에서 했고 허공에 있어 그리고 그 모임이 영치산에서 하고 다시 영치산으로 오는 거에요 그거를 전 영치산회 허공에 후 영치산회라고 하는 거에요 우리 조선이 있죠 조선 그죠 조선에 뭐가 있어요 고려가 있지요 그 위에 통일신래가 있지요 그지요 그 위에 삼국시대가 있지요 그 위에 뭐가 쭉 올라가면 그 위에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조선이 있어요 조선이 있어요 조선이 두 개네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조선의 이름이 두 개야 그래서 옛날 조선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고조선이라고 해요 나라 이름이 고조선이 아니야 조선이란 이름이 예전에 있었으니까 예전에 있었던 것을 고조선이라고 하는 그리고 대한민국 이전에 있었던 것을 조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2003회인데 어디에서 했다고요 영치산에서 하고 허공에서 하고 또 영치산에서 왔지요 그러면 어디에서 했냐 영치산 모임이요 동창회라고 하죠 그죠 모임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해 전 영치산회 이거는 허공회 이거는 구영치산회 그래서 2차상회가 되는 거에요 엄청 쉬운 거잖아요 근데 한달에 물어보면 또 모나 왜 공격이 작냐 하면 왜 일반사람들이 경찰을 무시하냐 하면 일반사람들이 검사를 무시하냐 하면 경찰이 내보다 못한거야 뛰어가서 거듭 잡을 사람은 내고 가만히 어짜까 어짜까 하는놈이 경찰이야 판결을 내려도 내가 판사보다 더 잘 내리겠어 그래서 무시하는거에요 일부입니다 일부 다 그렇다는게 아니라 일부 경찰에 자격이 없는 사람 일부 뭐에요 검사에 자격이 없는 사람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일부 의사에 자격이 없는 사람 의사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네? 감자를 치료하는 사람 경찰은 범인을 잡는 사람 범인을 잡는 사람 민중을 지켜주는 사람 그죠? 검사는 법을 집행하려고 하는 사람 근데 자기를 제대로 못하면 학생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 단순한 논리입니다만 이 단순한 논리를 벗어나면 학생이라고 할 수가 없고 선생이라고 할 수가 없고 반대로 성직자라고 할 수가 없는거야 성례가 뭐하는 사람인거 같아요 성례가 뭐하는 사람이다 여덟 글자로 말해봐서 하는 사람으로 말해요 상부고리하는 사람 귀에 딱지가 끌리도록 말했지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보편타당한 단어가 있으니까 부모가 뭐하는 사람이야 돈 버는 사람이 부모야 네? 슬거지 않은 사람이 부모예요 부모라고 했을 때는 자식을 보살피는 돌보아주는 사람이 부모라고 하죠 그 단어를 말했을 때 그 단어에 딱 적혀진 단어가 있어요 성례가 뭐하는 사람이야 아이같다고 저롯다고 말도 잘해야 되고 기도도 잘해야 되고 뭐 옷도 잘하고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성례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요 상부고리하는 사람이죠 위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수행을 하는 거고 위로는 중생을 구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성례입니다 그죠? 그러면 신장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믿는 사람이신데 그쵸? 열심히 해요 교육은 어느 날 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꾸연한 세월이 흘러야 그 교육이 완성이 돼요 맨날에 저 뭐야 우리 중국 사람과 옆에 전화가 엄청 시끄럽지요 짜증나 짜증 안 나 네? 그런 거 잘 모나요? 이거 미화적인 발언입니까 네? 짜증나 왜? 매력 없어 사회적 규범을 잘 안 지켜요 반대로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우리가 중국인 보듯이 외국인들이 우리를 중국 사람 보듯이 매력 없어 코로나 풀리고 저 일본 오사카를 봤는데 학생들이 20대 10 17 18 고등학생 대학도로 공원하는 와 그래서 얼마나 욕을 하는지 막 이렇게 계신거 조세도 들리고 10분짜리도 명동에 나가도 그 정도 욕은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 나갔는데 외국에 나간 외국 땅인데 그 욕 소리도 엄청나게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하고 하겠지 우리가 중국 사람들 보듯이 그런데 중국 사람들도 엄청나게 예인을 따지고 엄청나게 매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지 교육을 받았어요 잘하세요 진지하게 행동 하나하나를 해도 진지하게 해야 무식하고 못 배우고 옷이 더럽고 이런게 아니야 그 행동 행동 하나에 얼마나 품위 있게 하는가 구청인 앞에서만큼 아시겠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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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